한국도로공사 여러분들 오셔서 신명을 듣고 계십니다. 제가 백업을 받은 거죠. 어둠인 백업을 받은 게 아니고 제가 해준 거에요. 우리 베리님께서 지금 이렇게 되시면 베리님이 해주신 거에요. 누가 있는지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되게 되면 운영이라든지 이런 거에요. 현상에서 충분히 잘 사용하실 수 있어요. 검색하자도 많이 많이 들어갑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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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네. 감사합니다.